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행복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로마 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그 사람이 참된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있다 라고요 교회가 말하는 참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참된 일일까요? 아니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일? 하는 거? 그게 정말 참된 일일까요? 그게 아니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는 일? 타인의 행복을 바라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사는 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사는 일? 그게 참된 일을 하면서 사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행복하다는 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참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참된 일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또 불행한 삶인가 행복하지 않은 삶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게 꼭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정말 행복해서 내가 하는 일일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억지로 행복한 척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아마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오프닝 멘트에 행복을 느꼈던 순간 이것이 행복이었다는 걸 좀 뒤늦게 깨달은 순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여나 오프닝 멘트를 그냥 건너뛰고 오늘 읽어드릴 행복한 왕자를 듣고 싶으신 분은 밑에 제가 댓글에 고정 댓글에 표시해 놨어요 그걸 누르시면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소 사사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순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정말 밤 11시에 침실이 기분이 좋은 힐링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천천히 가는 느낌 가만히 이제 침대 프레임에 등을 기대고 있으면 어제 읽다만 소설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책을 집어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 이제 제 몸이 좋아하는 시간 확실한 쉼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저번에 한번 방문했던 수면 클리닉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자는 공간하고 생활하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무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네요 양보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저는 꼭 침실에서 책을 펼쳐야만 그 행복의 시곗바늘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밤의 색으로 물든 그 침실은 누가 뭐래도 저에게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그런 순간이면요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소확행이란 단어입니다 잘 아시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 말은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랑게라 한세섬의 오후라는 작품에서 처음 쓴 말이라고 해요 밥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그럴 때 느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거죠 하루키는 그런 순간에 소확행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에게는 그가 말한 그 기쁨이 11시에 침대에 앉아 책을 읽는 그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사실 이런 소소한 행복은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요 언젠가 순전히 제 욕심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좀 불안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그 조급함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작가님이 쓰신 살려주십시오라는 책이 있어요 박종석 작가님은 주식의 중독도에서 전재산을 몽땅 날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복해서 잘 살고 계신데 한때 그것 때문에 번아웃도 오고 되게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 말을 책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에서 나는 정신과의사이니까 책이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법을 아니까 주식에도 과도하게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했었다 나는 거의 전재산을 날리고 병원 일 그리고 환자 상담은 뒷전이었다 난 주식에 빠진 의사 우울증이 걸린 의사로 병원에서도 유명했고 동료들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했다 결국 난 이사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 모습은요 제 모습하고 좀 크게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막 전재산을 잃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마음 상태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회사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캄캄했죠 그 책을 읽으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리 정신과의사라고 해도 전문의라고 해도 욕망으로 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일상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좀 빠르게 돈을 벌어서 커다란 행복에 좀 빨리 닿고 싶은 그런 마음은 그런 욕심은 자기 자신을 상당히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거요 나만 빼고 다들 뭔가로 좀 돈을 버는 것 같은 느낌 나만 좀 소요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는 그런 투자 행태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NFT라든지 그런 무지한 투자는 정말 걱정과 스트레스를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살려주식 CEO의 저자 박정석 작가님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무지성 투자에서도 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시대를 좀 잘 만나서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에게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초심자 행운임을 몰랐죠 그래서 되게 자만했던 것 같아요 아 난 투자에 굉장히 소질이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좀 그런 쾌감에 중독돼서 계속 거래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없었죠 자고 있을 때 그 미국 증시와 코인이 어떻게 바뀔지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폭락이 올지 모르니까요 정말 그렇게 몇 달에 긴장되는 시간을 그리고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그동안에 좀 밝고 좀 맑았던 청년의 얼굴은 어디로 가고 정말 몇 달 사이에 정말 아저씨 한 명이 거울 앞에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이제는 소주 반 병 이상을 꼭 마셔야만 쓰러지듯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노곤하게 졸려오는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죠 정말 그동안은 보람차게 하루를 마감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기분을 느껴본 게 도대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 초취한 나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요 미안한 마음이요 그동안 저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자고 입고 하루를 살았어요 힘든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동기들과 만나서 소소하게 웃고 그리고 재밌게 놀고 떠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에서 나 혼자만의 열등감에서 시작한 그 다섯 조급한 투자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뭔가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좀 돌려놔야겠다 참 미안하니까 사과하는 건 나에게 사과하는 건 다시 원상 복귀해놓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을 지고 다시 너를 돌려놓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너가 예전처럼 노곤노곤하게 잘 잘 수 있게 내가 책임지고 다시 만들어 놓을게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삶의 속도를 늦추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면서 차분한 마음도 유지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 다른 곳으로 생각을 좀 옮기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고위험 투자 자산들을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대부분 바꿨죠 현금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핸드폰에서는 주식이랑 비트코인 관련된 어플들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책을 보거나 걸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돈을 추구하는 게 돈을 벌고자 하는 게 투자를 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욕심 때문에 하는 투자가 잘못됐다는 거죠 조급한 마음으로 하는 투자가 조급하면 내가 평상심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일상이 일상이 무너지면 그런 어떤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죠 아무튼 그렇게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걸었어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조금씩 밤이 다시 졸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직도 만약에 조급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미래의 나에게 미래의 또 조급한 투자를 하게 될 갑자기 뭐 어떤 뿜뿌가 와서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야 나도 그리고 유능한 정신과 의사도 돈을 벌기 전에 정말 지쳐서 쓰러져버릴 뻔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로 운이 좋아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야 늦은 밤에 늦은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면 그것 또한 결코 좋은 투자가 아니니까 네가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서 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몸을 지키고 내 정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인 것 같아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못난 내가 못난 제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막 무지성으로 투자하려고 하게 된다면요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지만요 그래요 어느덧 이제 고통의 시간을 좀 지나서 조금은 이제 느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다시 찾은 이 작고 아론한 순간들을 저를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타이르듯 자주 이야기해요 쓸데없는 욕심은 내려놓고 살자고 지금 이 속도가 나에게 맞는 것 같다고 하루를 좀 느리게 마무리하는 게 마무리하는 기쁨을 다시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까요 누군가 큰 돈을 벌 기회를 선물한다고 해도 긴장되는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면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면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산책을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잠깐 웃는 잠깐이라도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멋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 괴로움이 싫어요 되게 막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놓여있는 그런 상황들이 싫어서 읽고 보니까 굉장히 귀중한 거였더라고요 읽고 보니까 하루에 일상의 소중함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소중한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짧지 않은 불안과 불면의 시간들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마음의 욕망을 빨리 채우려고 하면 어디선가 조급함이 나타나서 자꾸 연약한 행복들을 손틈새로 밀어낸다는 사실을요 행복한 생활은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라는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말처럼 행복은 다소 느린 종류의 어떤 것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조급함이 좀 없을 때 여유로운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 행복이 살짝 곁을 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디 여러분 곁에 지금 존재하는 그 작고 소중한 행복 일상의 행복을 큰 고통 없이 계속 계속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왠지 나도 조금 이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거울 속의 나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잠들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이유 없이 잠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울 필요가 없는 짐까지 지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래요 제 사설이 참 길었네요 그래도 이 말 꼭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세계 단편소설 40선에 있는 단편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라는 단편소설인데요 사실 단편소설 이라기보다 동화래요 오스카 와일드가 1888년도에 지은 동화라고 합니다 이게 동화라서 그런지 되게 문체가 따뜻하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아름답기도 하고요 이런 문체를 우유채라고 하더라고요 우유채 이름도 되게 부드럽네요 소리내어 읽으면서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온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조금 슬프기도 하면서 진짜 행복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뭐랄까 귀기울여 들으면 눈을 빛내고 읽으면 참 좋은 단편소설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귀기울여 들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어느 도시의 높고 둥근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우둑 솟아있었다 온몸은 얇은 금박으로 덮여있었고 두 눈은 빛나는 사파이어였으며 칼자루에는 루비가 빛나고 있었다 동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정말 바람개비새처럼 아름답구나 시의회에 의원한 사람은 예술적인 취향을 드러내 보이려고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신용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을까봐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물론 그렇게 쓸모있는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때를 써대면 분별력 있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너는 왜 저 왕자님을 본받지 못하라는 거지? 행복한 왕자는 욕심을 부리거나 우는 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아 시리에 빠진 어떤 사나이는 이 멋진 동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 아닌 누구라도 저렇게 행복하다니 좋은 일이야 주황색 외투에 깨끗한 턱바지를 댄 고아온 어린아이들은 성당에서 나오며 이렇게 말했다 우와 정말 천사님 같아 너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지? 너희는 천사를 본 적이 없을 텐데 말이야 수학선생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꿈속에서 천사님들을 보는 걸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그 수학선생은 어린아이들의 꿈 같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며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밤 작은 제비 한 마리가 그 도시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친구들은 이미 6주 전에 이집트로 모두 날아가 버렸지만 이 제비는 아름다운 갈대와 사랑을 하느라 혼자 뒤에 남게 된 것이다 지난 봄 제비는 커다란 노랑나비를 쫓아 강을 날아다니다가 갈대를 보았고 갈대의 날씬한 허리에 반해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제비는 마음속 생각을 당장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의 성격이었다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그러자 갈대가 가만히 머리를 숙이며 제비에게 인사했다 제비는 갈대 주위를 빙빙 돌면서 자신의 날개로 강의 수면을 스쳐 잔잔한 은빛 물결을 일으켰다 제비는 여름 내내 갈대 곁에서 사랑을 속삭였다 그 참 별나단 말이야 갈대는 가난한 데다 친척이 너무 많아서 귀찮을 텐데 참 다른 제비들은 옆에서 수근거리곤 했다 사실 그 강은 갈대로 온통 무성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가을이 돌아와 제비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친구들이 모두 날아가고 혼자 남게 되자 제비는 어쩐지 쓸쓸해졌고 그렇게 사랑했던 갈대에게도 싫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 어쩌면 바람둥이인지도 몰라 항상 바람이란 녀석하고만 시시덕대고 말이야 제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바람이 불면 갈대는 언제나 부드럽게 몸을 굽혀 인사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정적이라는 건 인정해 근데 나는 여행을 즐기는 사나이야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곤란하지 나와 함께 먼 곳으로 떠나시겠어요? 제비는 마음을 먹고 갈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러나 갈대는 자기 집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신은 그동안 날 희롱해왔던 거군요 전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로 갈 겁니다 잘했어요 제비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제비는 하루 종일 날아서 밤이 될 무렵 그 도시에 도착했다 어디서 묵으면 좋을까 시내에 머물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높은 원기동 위에 서있는 동상 하나가 보였다 어 저기가 좋겠군 제비가 소리쳤다 공기도 좋고 아주 기가 막힌 장소로군 그래 그렇게 해서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사이에 그곳에 내려앉았다 어 황금으로 꾸민 침실에서 자게 됐는걸 제비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잠잘 준비를 했다 그런데 목을 날개 밑으로 넣고 막 잠을 쳐가려는 순간 큰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어 이상한 일도 다 있네 하늘엔 구름 한 점이 없고 별들도 저렇게 반짝거리는데 갑자기 비가 오다니 북유럽의 날씨란 정말 지독하군 하긴 그때 그 갈 때도 비를 무척 좋아하긴 했지 제멋대로 해다가 변덕이긴 했지만 말이야 그때 또 한 방울이 떨어졌다 아니 이렇게 비도 피할 수 없다면 이따위 동상은 도대체 뭘 하려고 만든 거야 이거 어디 괜찮은 굴뚝이라도 찾아야겠는걸 제비는 다른 곳을 찾아 날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제비가 날개를 펴기도 전에 물방울이 또 떨어졌다 제비는 위를 쳐다보았다 제비의 눈에 비친 것은 아 과연 제비는 무엇을 보았을까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고 왕자의 황금빛 두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자 제비는 어쩐지 왕자가 무척이나 가엾어졌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제비가 제비가 물었다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제비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는 거죠 흠뻑 젖었잖아요 내가 살아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땐 눈물이 무엇인지도 몰랐단다 슬픔이라고는 없는 그런 안락한 궁전에서 살았으니까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았고 밤이면 큰홀에서 앞장서서 춤을 췄어 정원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단다 내 주위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기 때문이지 궁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만약 즐거움이 행복이라면 난 분명 행복했어 어쨌든 난 행복하게 살았고 또 그렇게 죽었단다 내가 죽자 신하들은 나를 여기에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주었지 덕분에 난 이 도시에 온갖 보기 싫은 것들 슬픈 것들을 빠짐없이 볼 수 있게 되었지 그래서 심장이 나부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난 내가 본 것들 때문에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행복한 왕자가 그렇게 대답했다 흠 그럼 이 양반이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군 제비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예의바른 제비는 차마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는 없었다 어 저 멀리 저 멀리의 말이야 왕자는 낮게 울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계속했다 여기서 훨씬 먼 저쪽 좁은 골목길에 가난한 집이 하나 있어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 집 식탁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게 내 눈에 보이는구나 얼굴은 삐쩍 여의없고 초췌해 바늘에 찔린 자국 때문에 손은 온통 발겹게 거칠어졌어 그녀는 재봉사거든 그녀는 지금 부드럽고 윤이 나는 비단옷감에 정렬화라는 열대지방에 꽃무늬를 수놓고 있어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서 여왕의 제일 아름다운 시녀가 입을 오시거든 그 집에 방 한구석에는 조용한 사내아이가 침대에 알아 놓아 있어 열이 심하고 오렌지를 먹고 싶어해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아이에게 맹물밖에 먹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는 주물고 있단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네가 네가 내 칼째로에 루비를 뽑아서 저 여자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니 나는 발이 받침대에 붙어 있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구나 친구들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제비가 대답했다 지금쯤 나일강 제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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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볼 수가 없구나 제비는 대답했다 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 여름에는 제가 강가에 앉아있는데 버릇없는 사내아이 두 녀석이 오더군요 몰래 방학간 아이들이었는데 이 녀석들은 늘 제게 돌을 던졌어요 물론 절 맞추지는 못했죠 우리 제비들이 그렇게 어설프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몸이 날센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녀석들이 그 바보 같은 짓을 한 건 사실이에요 제비는 막상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왕자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뭐 여긴 너무 춥네요 하지만 하룻밤 왕자님과 같이 있으면서 심부름을 심부름을 할게요 고맙다 작은 제비야 왕자는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커다란 루비를 뽑아내 그걸 부리에 물고 도시의 지붕 위로 날아갔다 제비는 하얀 대리석으로 천사들의 모습이 새겨진 성당의 탑을 지나갔다 궁전 옆을 지내면서 무더위의 음악 소리를 들었다 어떤 아름다운 소녀가 연인과 함께 테라스에 나와있었다 그 연인이 소녀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리고 사랑의 힘은 이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아 제 드레스가 궁중무도회가 열릴 때까지 다 완성되면 좋겠는데 소녀는 애인의 말에 이렇게 대꾸했다 전 그 옷에다가 정렬한 무늬를 손호하달라고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재봉사들은 어찌나 그리 게으르던지요 제비는 강을 건너가면서 배에 돗대에 매달아 놓은 등불을 보았다 유태인 거리를 지날 때는 늙은 유태인들이 가격을 흥정해 물건을 거래하고 구리저울로 달아서 돈을 나누어 갖는 것도 보았다 드디어 제비가 그 가난한 집에 이르러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열 때문에 괴로운지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피곤한 탓인지 잠들어 있었다 제비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날아들어가 루비를 아이의 어머니의 골무 옆에 떨어뜨렸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침대 위를 돌면서 아이의 이마를 날개로 부채질해 주었다 열이 많이 내린 것 같아 이제 몸이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이는 아이는 단잠에 빠져들었다 제비는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가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는 일을 생각하는 일을 생각하는 일은 언제나 제비를 졸립게 만들었다 날이 밝자 제비는 강으로 날아가 몸을 씻었다 그때 난 오늘 밤에는 이집트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니 제비는 온몸에 기운이 솟구치는 걸 느꼈다 제비는 도시의 기념탑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구경한 뒤에 오랫동안 교회의 뾰족한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어디를 가나 참새들이 제비를 보고 쨍쨍거리면서 정말 품이 있는 손님 아니니? 하고 주고받는 소리를 듣는 것이 즐거웠다 달이 떠올랐을 때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갔다 혹시 이집트에 부탁할 말이라도 있나요? 저는 지금 떠날 거예요 그러자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나와 더 함께 있어주지 않겠니? 모두들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쯤에는 제 친구들이 모두 나일강 상류의 두 번째 여울까지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는 창포수풀이 무성한 풀 속에서 하마가 잠을 자고 있고 커다란 화강한 왕자의 맴론 신이 앉아 있죠 그 신은 밤새 가만히 별을 바라보다가 새벽에 새별이 반짝이기 시작하면 외마디로 한성을 터뜨려요 하지만 금방 잠잠해지죠 정우에는요 누런 사자들이 물가루 내려와서 물을 마셔요 사자들의 눈은 파란 에메랄드 같고 불을 짖는 소리는 폭포 소리보다 크죠 왕자는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이 도시에 저 멀리에 젊은 청년이 지방 밑 다락방에 있단다 그 청년이 앉아있는 책상엔 종이가 온통 흩어져 있고 옆에 놓인 큰 컵에는 제비꽃이 한답을 놓여 있어 청년은 달갈색 곱슬머리를 하고 있고 입술은 석류처럼 붉고 그 눈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단다 그는 지금 극장 감독에게 주문받은 대본을 끝마치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있어 불은 꺼지고 배가 고파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거든 그렇다면 제가 하룻밤만 더 여기에 있을게요 마음 씻고 온 제비는 왕자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루비를 하나 더 가져다 줄까요? 루비는 더 없단다 남아있는 건 내 두 눈뿐이야 이건 사파이어인데 천년 전에 인도에서 가져온 거란다 이 하나를 뽑아서 청년에게 가져다 주렴 이걸 구석상에 팔면 양식과 뗄감을 장만해서 대본 쓰는 걸 끝마칠 수 있을 거야 왕자님 저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제비는 울기 시작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내가 말한 대로 해 줘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누나를 하나 뽑아내 청년이 살고 있는 지붕 및 다락방으로 날아갔다 지붕에 구멍이 떨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다 제비는 날렵하게 날아서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청년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느라 제비가 날개를 파닥 있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저 언뜻 고개를 들어보니 시든 제비꽃 위에 아름다운 사파이어가 굴러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었을 뿐이다 이제야 세상이 나의 가치를 알게 된 모양이군 누군가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몰래 갖다 놓은 것이 틀림없어 나는 이제 대본을 끝마칠 수 있어 청년은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말했다 다음날 제비는 항구로 날아갔다 커다란 배의 돗대 위에 앉아 선원들이 배의 창고에서 큰 상자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선원들은 상자를 끌어올릴 때마다 영차 영차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도 이제 이집트에 간다 제비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달이 떠올라 제비는 다시 행복한 왕자에게로 날아갔다 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비가 소리쳤다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같이 있어주지 않겠니 왕자가 말했다 겨울이에요 곧 차가운 눈이 내릴 거라고요 이집트에는요 태양이 푸른 야자나무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을 거예요 악어들은 진흙탕 속에서 나른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거고요 제 친구들은 바알베크의 사원에 둥지를 틀고 분홍빛 흰빛 비둘기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정답게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친애하는 왕자님 저는 떠나야 해요 하지만 왕자님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왕자님이 사람들에게 준 보석 대신 다른 아름다운 보석 두 개를 가져다 드릴게요 빨간 장미보다 더 빨간 루비와 큰 바다보다 더 푸른 사파이어를 말이에요 아래 광장에 왕자가 말했다 아래 광장에 속냥파리 소녀가 있어 그런데 그만 속냥을 모두 시움창에 빠뜨리게 되어서 못 쓰게 되었단다 소녀가 돈을 벌어가지 못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매질을 할 거야 그래서 소녀는 울고 있어 신발도 스타킹도 신지 못한 데다 작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로 말이야 부탁이니 내 다른 옷을 뽑아서 소녀에게 가져다 주렴 그럼 소녀의 아버지가 소녀를 때리지 않을 거야 하룻밤도 왕자님 곁에 있을게요 제비가 말했다 하지만 전 왕자님의 눈을 뽑을 수 없어요 그러면 왕자님은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렴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다른 눈을 뽑아 쏘살같이 광장으로 날아갔고 제비는 성냥파리 소녀의 옆으로 가서 소녀의 손바닥에 소녀의 손바닥에 보석을 살짝 밀어 넣었다 아 너무 예쁜 유리 보석이네 하고 어린 소녀가 소리쳤다 소녀는 기뻐 웃으며 집으로 달려갔다 제비는 왕자에게로 돌아와 말했다 왕자님은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왕자님 곁에 머물 거예요 아니야 너는 어서 이집트로 가 가엾은 왕자가 말했다 아니요 전 항상 왕자님 곁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비는 왕자의 발치에서 잠을 잤다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제비는 왕자의 어깨 위에 앉아 낯선 땅에서 보았던 것들에 대해 왕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날강 강가에서 길게 줄지어서 부리로 금고를 잡아 따오는 이야기이며 사막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스핑크스 이야기 호박으로 만든 구슬을 들고 낙타 옆에서 천천히 걷는 상인의 이야기 큰 수정을 숭배하고 흑단처럼 검은 달에 있는 산의 왕에 대한 이야기 야자수 속에서 잠자고 벌꿀과자를 먹여주는 20명의 승려를 데리고 있는 거달한 푸른 뱀 이야기와 크고 평평한 나뭇잎을 타고 우수를 건너 항해와 나비와 전쟁을 하는 난쟁이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다 사랑하는 귀여운 제비야 너는 나에게 놀랄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무엇보다 놀랄만한 일은 인간들의 고통이란다 슬픈 만큼 큰 신비는 없어 귀여운 제비야 시내로 날아가 네가 본 것을 나에게 들려주겠니 왕자의 말에 제비는 도시 위를 날면서 부자들은 멋진 집에서 즐겁게 지내는 반면 거짓들은 그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다 제비는 어둡고 좁은 길을 날아서 어두운 거리를 멍하니 보고 있는 굶주린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도 보았다 다리의 아침이 되는 어린 소년 둘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서로의 몸을 끌어안고 있었다 소년들은 너무 배고파 하고 말했고 경비원은 여기서 자면 안 돼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제비는 돌아와서 왕자에게 자신이 본 것들을 말해주었다 나는 순금으로 덮여있어 왕자가 말했다 너는 그걸 한 장 한 장 떼어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돼 사람들은 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제비가 순금을 한 장 한 장 떼어내는 만큼 행복한 왕자는 흐릿한 회색으로 변해갔다 제비는 떼어낸 순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날라다 주었다 어린 아이들은 장밋빛으로 얼굴이 밝아졌고 활짝 웃으며 거리로 나가 놀았다 우리한테 빵이 생겼어 하고 아이들은 소리쳤다 눈이 내렸고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거리는 은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밝게 빛났다 수정으로 된 단검 같은 고드름이 집집에 집집에 처마마다 달려있었다 모든 사람이 털옷을 입었고 어린 소년들은 주황색 모자를 쓰고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점점 더 날이 추워졌지만 불쌍한 작은 제비는 왕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 제비는 빵 가게 문 밖에서 주인이 보지 않을 때 빵 부스러기를 쪼아가며 먹었고 날개를 파닥거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제비는 마침내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제비는 왕자의 어깨 위로 겨우 날아올랐다 안녕히 계세요 친애하는 왕자님 제비는 왕자에게 나지막히 말했다 제가 왕자님 손에 입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드디어 이집트로 떠나는구나 잘됐다 작은 제비야 넌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 하지만 내 입술에 입 맞춰다오 나는 널 사랑한단다 왕자가 말했다 제가 가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죽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과 잠은 형제죠 그렇죠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입술에 키스한 뒤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 순간 마치 무엇인가 부서지는 것처럼 왕자의 동상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낙으로 된 심장이 소리를 내며 두 쪽으로 갈라졌던 것이다 무서울 정도로 혹독하게 추운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 도시의 시장은 시의원들과 함께 광장을 걷고 있었다 그들이 동상의 원기둥을 지날 무렵 시장이 동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니 이런 없어졌네 눈도 누가 판에 갔어 몸을 감싸고 있던 승금도 모조리 사라졌고 말이야 이제 왕자는 거지나 마찬가지잖아 시장이 말했다 거짓나 마찬가지죠 시의원들도 그렇게 말했다 뭐야 동상 발밑에 이 죽은 새는 또 뭐지 보고령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발표해야겠어 시장은 말했다 그러자 시청의 석이가 그 말을 받아서 좋은 게 적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끌어내렸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으므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대학의 미술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였고 시장은 녹인 새 덩어리를 어디에 쓸 것인지 의회를 소집해 의논했다 당연히 이 새 덩어리로 새로운 동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오 그리고 나의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려고 하오 시장이 말했다 아니요 내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의원들도 저마다 나서서 이렇게 소리쳤고 곧 다툼이 벌어졌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다투고 있다고 한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군 용광로 공장의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 이 나부로 된 부서진 심장 조각은 아무리 해도 용광로에서 녹지 않은 해 이건 그냥 버려야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렸다 하느님이 한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이곳으로 가져오느라 천사는 나부로 만들어진 심장과 죽은 제비를 하느님에게 가져갔다 그러자 하느님이 말했다 아주 잘 골랐구나 이 작은 새는 천국의 정원에서 노래하도록 하자 그리고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의 도시에서 영원히 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할지어다 네 행복한 왕자 읽어봤습니다 왕자는 왕자로 살 때는 이제 송벽 밖을 못 봤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몰랐다가 죽고 나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참 내가 알고 있던 그 호화로운 생활들이 즐거움들이 행복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제비도 참 귀엽고 왕자도 참 멋지네요 제비는 참 귀엽죠 안 돼요 이러더니 계속 옆에 남는 게 참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행복이 여러분들의 곁에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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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